아휴 자 오늘은 꿀잼 마너리에 오늘 영상 혼스트로프 게임즈님의 꿀잼 며칠 출발합니다 뽀뽀 어 좋아요 이제 플레이어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 장면 아 문이 막혔어 그때 나오죠 캐시 앤 머시인 우리를 구하러 온 캐시 앤 머시인 어? 어 그래 캐시 너 착하구나 아 놀러왔다가 갇혀버렸어요 캐시야 너가 그 레버 좀 살짝만 좀 땡겨주겠네 자 빨리 I can try it 내려! 아 근데 캐시 역시나 인형이다 보니까 팔 힘이 너무 약해요 이거 어 이게 열리네 그래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워서 친구 캐시 미카 캐시야 가지마 어디가 어 나 버리고 가지마 뭐야 순간이동해버린 캐시 미카 어디로 간 걸까요? 뭐야 윈니 캐시를 두고 갔네요 잊지 않을게 캐시야 자 다음은 피제이 퍼거필러 방에 놀러 온 플레이어 아 뭔가 상한 기운이 느껴져 어라 에이 테이프 메이비 도우스 데이 You can run but you can't hide 그래요 껌껌해질 때는 움직이면 안되고 밝을 때 움직이란 소리인가요 이게 피제이 지렁이 댕댕이 등장 삭 도망쳐 멈추고 멈추고 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멈추고 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계속 쫓아와 계속 쫓아와 그리프의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잉 쫘잉 조잉 아 계속 쫓아와 어떡해 아니 퍼거필러도 사실 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의 방문이라 자 탈출이다 오 닿지 않는 떨어진 잡힌다 계속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퍼거필러 그는 과연 어떻게 뵐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잘 살아남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점프 뛰고 오 여기서 움직이면 위험해 근데 힘이 딸려 오케이 댕댕이들 스포츠 중에 어질리티라는 게 있어요 달려가다가도 언덕도 올라가고 그리고 난간도 점프 뛰고 그건데 우리 퍼거필러 입장에서는 플레이어와 함께 어질리티드 즐기는 게임 아닐까요? 오 어디로 가야 돼? 누가 이제 꼼짝없이 잡혔다 나 이제 죽은 거야? 뭐야 안 죽였잖아 뭐야 너 착한 애였니? 자 잠깐만 오늘부터 넌 나의 반려동물이야 잠깐만 이 장면은 마미가 마지막에 이 분석에 걸려서 아주 잔인하게 썰려버리는 귀신인데 아름다운 스포리 내가 널 도와줄 것 같아? 너가 나 죽이려고 했잖아 해가란 마미 빠이빠이 ures 할리 왜 밀 subscribing 내가 뭔가 개꿀잼이네 그런데 egentligen 마미 롱 메 Vancouver 쇼 gespannt 첫 Obs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손이 나와서 마미를 데리고 가죠 저 손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엘리언 르도윅이다 아니면 뭐 핵심 연구 책임자인 레이스 피에르다 저 프로토타입의 손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된 거야?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나도 궁금해 각종 인형 실험 장소가 있었어?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의 정체는 바로 데디룩매그? 헐! 들켰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 모든 흑막은 데디룩레그 했어? 근데 파핀은 또 여기서 왜 나와? 짜안! 나 여기서 벗어날 건데 이거 왜 안 멈춰?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 그래 팩 팩득 완료 여기서 전기를 쫙 충전하고 그 다음에 어우 찌릿찌릿해 야 허기야 너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 깜짝 놀라서 지져버렸잖아 왜냐면 오케 오케 일로와 이쪽으로 오면 아주 개꿀잼 놀이가 있어 여기는 뭐하는데요? 두더지 잡기가 아닌 허기워기 잡기 어디 있어! 자... 이번 게임을 시작하지! 스타트!! 어... 어... 어어... 어딜 조용해, 인마... 아~~ 각종 허기들이 마구마구 등장하는 상황 잘 잡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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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한 번에 나온다! 어 잠깐만 정기로 설마 지지셈이야? 그건 반칙같은데? 그냥 놀려고 해서 두 분인데 우리 죽는다 뭐야 다 깼잖아 오케이 전기 한번 충전해서 탈출 수고해요 너무 쉽고 참 엄청난 녀석들 야 플레이어 어디 갔다 왔니 잠깐 정신이 좀 일어졌나봐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